모두들 털하입니다. 닌자거북이랑 마블 사례를 가지고 글로벌 ip 확장 전략을 얘기할까 합니다. 닌자거북이 게임 나온거 아시죠? 또 나왔어요? 네 벨트스크롤 게임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슈레더잖아요. 얘가 슈레더고 여기에 닌자거북이 쭉 있어요. 나 어린시절 여기다가 정말 많이 갔다 보셨는데 최대 6명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스팀 게임입니다. 스팀이에요? 해봐야겠다.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고 요게 왜 제가 주목을 했냐면 일단 여기 보시는 라스트 로닌. 로닌이 낭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라스트 로닌이라는 작품이 2019년 말에 연재를 알렸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연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이 게임이 나온다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아니 2022년이구나. 2022년 1월에 이게 총 5건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이 게임이 나왔어요. 스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7월에 이거 합본이 나왔어요. 5건 합본. 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 보시면 닌자 거북이 애니메이션이 나와있습니다. 새 애니메이션이. 오. 이렇게 확장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전략을 가지고 저 라스트 로닌이 슈레더에요? 여기 라스트 로닌의 주인공은 막내고요. 어. 여기에 빌런이 슈레더의 손자에요. 아. 그런 식으로 연결하더라고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 여기랑 연결되는지 직접 연결되는지는 봐야 알겠죠. 닌자 거북이의 막내가 라스트 로닌으로 나와요? 네. 다 죽고. 여기 스폰가? 아. 시작하자마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시작하자마자 다 죽어요. 다 죽고. 막내면 미켈란젤로인가? 미켈란젤로일거에요. 그렇죠. 도나텔로가 마탱이었나? 네. 레오나르도가 마탱이었나? 다 죽고. 혼자 남아서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오. 근데 그 다 죽인 애가 슈레더의 손자에요. 그렇구나. 최종 보스가 슈레더의 손자입니다. 재밌네요. 19금이고 굉장히 하드한 컨텐츠로 나왔고 이 게임은 되게 말랑말랑한 전열령가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그렇게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재밌었던 사람 여기로 와라. 이거 재밌었던 사람 여기로 와라. 네네네네. 그리고 이거 이거 둘 다 몰죽이는 사람들 넷플릭스에서 애니 봐라. 보통은 저런 종류의 빌드업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공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루트를 타버린 미래의 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확장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얘기가. 잘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버리고 평행 우주로 그냥 치워버리고 사실 정사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돌아오는 게 번거로워서 잘 안 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평행 우주 같은 걸로 우회한 게 DC마불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과감한 겁니다. 과감한 거고 이게 두 개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서로 다른 주체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게임은 게임 개발사가 홍보를 했고요. 네네네. 여기 보시는 트리뷰트라든지 이쪽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IDW 출판사에서 했고 애니메이션은 워너예요. 워너 브라더스. 그래서 이 세계가 서로 협행할 수 있게 시간차를 듣고 딱딱딱딱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IP를 안 갖고 있어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느슨한 연대를 하는 게 이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그때였어요. 스파이더맨 사태 때. 여러분 마블에서 스파이더맨 IP를 소니에 넘긴 다음에 계속 그것 때문에 속 시원하게 어벤져스 속에 스파이더맨이 못 들어오던 초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아주 대타협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몰라 거미였던 시절.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거대한 IP 하나를 혼자 굴리는 게 힘드니까 느슨한 연대로 야 우리 쪽 캐릭터 써도 되니까 너네 거 하나 줘라. 근데 서로 각자 쓰자. 이런 종류의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거대한 공룡들 아닌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보이네요 벌써. 심지어 거대한 공룡이라고 하기에는 IDW는 중소출판사고요. 이 게임에서도 큰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룡이 아닌 곳은 다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고 옆에는 마블이 미국에서 만화 유통 체계가 미국 본토 내에서 다이아몬드 유통이라는 곳이 꽉 잡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유통 다이아몬드 유통이 인쇄돼서 나온 만화책을 배본소로 가져가서 그 배본소부터 코믹북스토어 아시죠? 빅뱅 이론에 나오는 그런 가게까지 위송해주고 거기서 굿즈도 실어다 날아주고 판매량 집계하고 이거를 한 회사가 다 하고 있었어요 거의 더 크게 대동맥 근데 여기에서 나왔어요 마블이 나와서 여기 보이시는 펭귄 랜덤하우스 퍼블리셔 서비스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큰 거네요 네 큰 거네 가장 큰 구찌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유통망에서 네 그리고 DC는 재작년에 나왔어요 펭귄 랜덤하우스가 마블에서 만든 회사인가요? 아니요 펭귄 랜덤하우스 퍼블리셔 서비스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만 아니었던 그냥 글로벌 단위에서 제일 크고 미국에서는 다이아몬드는 만화만 전문으로 하는 곳 아 그리고 이제 만화만 전문으로 하던 대빵 유통망에서 빼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통망으로 옮겼구나 네 그래서 마블도 이제 직접 글로벌로 가는 거 같다 네 만화책이 직접 글로벌로 판매를 하는 거 같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사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는 번역이랑 이런 걸 맞고 유통이랑 이런 건 펭귄에서 하고 이렇게 될 거 같다 나중에 가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서로 그렇게 IP를 공유하는 날에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너무 먼 얘기라서 아직까지는 마블이 지금 생긴 게 거의 한 80년 90년 되가지 않습니까? 진짜 그걸 기억나세요? 뭐나면 과거 같지만 사실 그렇게 과거가 아닌 초창기 웹툰 시장에서 네 다음 웹툰에 간판스타 작가 티미 네이버 웹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아실 때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무슨 작가 이적 사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게 무슨 뭐 야 선 가르기 해가지고 뭐 아니 이적 사건이면 이적료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작가가 연재처 여기서 하다가 저기서도 한번 해보려고 간 거 아닌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웹툰판의 독자분들의 반응이 되는 것들이 무슨 약간 나갈 때 맘대로가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자기 플랫폼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신 건지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요것도 이 시장 초반에 나오는 어떤 현상이구나 그쵸 그 얘기도 조금 있다가 네 장선언날 그 긴 얘기에서 네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DC도 나왔으니까 다이아몬드 코믹스는 약간 세된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마블은 DC는 진짜 욕하면서 나왔거든요 어 니네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이러면서 나왔어요 네 네 네 근데 마블은 우리는 다이아몬드 코믹스 다이아몬드 유통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겨갈 것입니다 하면서 나왔어요 어 뭐 또 왜 다르냐 왜 달라 그래서 나오게 되면 너무 시장에 타격이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 디지털 만화가 잘 안되냐 라는 얘기를 할 때 다이아몬드 코믹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직접 코믹북 스토어에 가서 만화를 이렇게 이렇게 골라가지고 신작 내꺼 하고 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걸 만든 게 다이아몬드 코믹스다 보니까 음 이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었네요 mm mm 음 음 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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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음